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해석연습을 하는 첫 번째 시간이죠. 저와 같이 함께 수업을 진행해 주실 제이나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죠? 제이나 선생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영어를 공부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수업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해석연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2쪽 해석연습할 차례죠? 자, 해석연습은 앞에서 배운 문법사항들이 실제로 독해 나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 즉 노하우를 쌓았을 수 있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보면 독해력도 늘고 어휘력도 덩달을 늘게 되니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먼저 듣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보죠. 자, there is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there is 다음에 단수명사, there라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that의 동그라미 쳐보면 자, 명사 뒤에 that이 나오면 이때 that은 명사를 반복해서 꾸줍니다. 여기 that은 관계대명사죠. 자, 굳이 따져보면 one thing이 선행사가 되고 that은 everyone wants to get에서 타동사 get의 목적에 해당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되지만 자, 독해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명사 뒤에 that이 나오면 이때 that은 그 명사를 반복해석해주면 되겠어요. if there is one thing 만약에 한 가지가 있다면 that 그 한 가지는 everybody wants to get 여기 get은 얻다 이런 뜻이니까 그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것인데 it is success 그것은 성공이다. 자, it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it이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자, one thing부터 two 개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성공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o be successful successful이 무슨 뜻입니까? 성공한 이런 뜻이니까 to be successful은 성공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does not mean to get leeches 자, mean t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mean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이런 뜻도 있고 intend to 부정사의 의미로 뭐뭐 할 작정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뜻으로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공한다는 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to get 뭐뭐를 얻는 것을 leeches 부 honor 명예 and power 그리고 권력을 자, 정리해보면 자, 성공한다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t is to achieve 그것은 뭐뭐를 성취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 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 시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앞에 나온 to be successful을 가리킵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뭐뭐를 성취하는 것이다 what one truly desires 자, wha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w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 뭐뭐라는 것 자, 이런 뜻도 있고 자, 의문대명사로 쓰여서 무엇이란 뜻도 있죠? 자, 여기서는 일단 뭐뭐라는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desire는 원하다 이런 뜻이니까 what one truly desires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to achieve 즉,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성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면 성공이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공한다는 것은 what one truly desires 즉,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to achieve 즉,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나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 영장으로 가죠. 자, 문제가 뭔지 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자, 이 영장의 핵심은 뭐뭐 하는 것 자, 이 말을 투부정사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은 자, 이 말부터 해보면 부유하는 뭘 쓰면 되겠어요? 형용사 rich를 쓰면 되니까 부자가 되는 것 자, 이 말은 투부정사를 써서 to be ric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not always 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뭐뭐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뜻하다, 의미하다라는 동사 mean을 쓰고 주어가 to be rich로 단수니까 does not을 써서 does not always mean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하니 happy니까 행복해지는 것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to be happ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해 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to be rich 반드시 뭐뭐를 뜻하지는 않는다. does not always mean 행복해지는 것을 to be happy 자, 아주 쉽죠?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to be rich does not always mean to be happy 잘 들었죠? not always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not always는 반드시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정한다 그래서 부분 부정 이런 말을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에서 볼드 처리된 to get과 to be successful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법 사항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문법 포인트로 가죠. if there is one thing 만약에 한 가지가 있다면 that everybody wants to get 그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것인데 it is success 그것은 성공이다. 자, 여기서 to get은 동사 wants의 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죠?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to be successful 성공한다는 것은 does not mean to get 뭐뭐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여기 to be successful은 동사 does not mean의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죠? 역시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니까 the end of study로 시작을 하죠? 자, 학문의 끝 이런 뜻인가요? 자, 일단 들어봐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죠.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end of study 자, 여기 end는 끝 이런 뜻이 아니고 목적이라는 뜻이니까 The end of study 학문의 목적은 it's not 뭐뭐가 아니다. 자, 일단 not의 동그라미 치세요. 설명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to possess knowledge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자, as가 나왔네요. as의 동그라미 치세요. as가 접속사로 쓰이면 뜻이 참 많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뭐뭐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as는 because의 의미로 뭐뭐때문에 이런 뜻도 있고 when이나 why의 의미로 뭐뭐를 할 때 뭐뭐를 하는 동안에 이런 뜻도 있죠. 자, 일단 여기서는 뭐뭐로 이런 뜻이니까 as a man possesses the coins in his wallet wallet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지갑을 뜻하니까 어떤 사람이 동전들을 자기 지갑에 소유하는 것처럼 자, 정리해보면 the end of study 학문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갑 속에 동전들을 소유하는 것처럼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ut이 나옵니다. but에 동그라미 치고 앞에 not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학문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갑 속에 동전들을 소유하는 것처럼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but to make knowledge 지식을 만드는 것이다. a part of ourselves 우리 자신의 일부로 정리해보면 지식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학문의 목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식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that is 자, that i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hat is to say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됩니다. 즉, 혹은 말하자면 이런 뜻이 돼요. that is 즉, 말하자면 to turn knowledge into thought 투턴 이하도 글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the end of study is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턴과 in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턴에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학문의 목적은 to turn knowledge into thought 지식을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또 as가 나왔네요. 자, as의 동그라미 역시 뭐뭣처럼 이런 뜻입니다. as the food we eat is 자, 이 부분을 조심해야겠어요. it is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동사가 나란히 나왔습니다. 자, 조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도 아니고 자,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나란히 왔을 때는 뒤에 동사 앞에서 한 번 끊어줍니다. 그래서 the food we eat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food과 we 사이에 타동사 eat의 목적에 해당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대신한 위치가 생략된 것입니다. 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the food we eat 우리가 먹는 음식이 is turned into turn의 into 비의 수동태죠? 그래서 뭐뭐로 변화되듯이 자, 뭐로 변화됩니까? the life giving 생명을 주고 다시 말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and nerve nursing blood 너브는 신경이죠? nourishing은 영양분을 주다 이런 뜻이니까 nerve nursing 신경에 영양을 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life giving and nerve nursing blood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신경에 영양을 주는 피로 변화되는 것처럼 to turn knowledge into thought 지식을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학문의 목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학문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지식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to make knowledge apart of selves 우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인데 다시 말해 to turn knowledge into thought 지식을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래 필레인 문제는 정말 쉽게 풀립니다. 자, 함께 풀어보죠. Your knowledge must be turned into blank Your knowledge 여러분의 지식은 must be turned into blank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니까 blank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학문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을 apart of ourselves 우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말해 뭐라 그랬죠? to turn knowledge into thought 지식을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답은 thought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Your knowledge must be turned into thought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the end of study 학문의 목적은 is not to possess 뭐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but to make knowledge 지식을 뭐뭐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to possess와 to make는 주어인 the end of study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격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명사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할 차례입니다. 자, 일단 듣고 하죠. 자, 3번을 듣고 자, 3번을 들어보니까 spring fever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일단 같이 해석을 해보죠. spring is a delightful season. delightful은 즐거운 이런 뜻이니까 봄은 즐거운 계절이다. 이런 말이죠. everyone longs to get outside. 자, longs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long은 동사죠. 형용사가 아닙니다. long to 부정사하면 뭐 뭐 하기를 갈망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veryone longs to 모든 사람들은 뭐 뭐 하기를 갈망한다. 자, get outside는 outside는 밖으로 나가다 이런 뜻이니까 to get outside and enjoy the new season.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계절, 즉 봄을 즐기기를 갈망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enjoy도 앞에 longs to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원형 enjoy가 나온 것이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find it hard,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안다. 자, 그것이 뭘까요? to concentrate on their work. concentrate on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concentrate on은 뭐뭐에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o concentrate on their work. 그들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hard, 힘들다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and, 그래서 americans, 미국인들이 joking이, 농담 삼아서 refer to this condition as spring fever. 자, refer to에 동그라미 치고 as에 동그라미 치세요. refer to a as b는 a를 b라고 부르다. 자, 이런 뜻이니까 자, 미국인들은 농담 삼아 this condition 이러한 상태를 spring fever, spring fever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spring fever는 우리말로 옮기면 봄의 열병, 봄바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봄은 즐거운 계절이라서 사람들이 자꾸만 밖에 나가서 봄을 만끽하고 싶어한다. 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미국인들은 이러한 상태를 농담 삼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spring fever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필름 문제로 가죠. There are many people who can't concentrate on their work in blank. 자, 그럼 같이 풀어보죠. There a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다. who 자, wh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람 뒤에 who가 나오면 이때 who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니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who 그 사람들은 can't concentrate on their work 그들의 일에 집중을 할 수 없다. in blank blank의 이런 얘기죠. 자, 일단 blank에는 자, 계절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사람들이 그들의 일에 집중을 잘 못한다 그랬죠? 자, 무슨 계절? 그렇죠. 봄에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spring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Everyone longs to get aside. 모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기를 갈망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투부정사인 to get은 타동사 long의 목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가 되겠어요. 자, 하나 더 있죠. Many people find it hard to concentrate on. 많은 사람들은 뭐뭇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find는 브란전 타동사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자, 어순이 이렇게 됩니다. find plus it plus 목적부 plus 투부정사 이런 식이 됩니다. 자,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it은 가 목적어 투부정사가 집 목적어인데 여기서는 to concentrate가 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또 역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자, 이런 식의 구문이 나올 때마다 뭐 가 목적어 집 목적어 이렇게 따지다 보면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독해할 때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문은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find it a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 하는 것이 a 하다는 것을 알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번으로 가자. 자,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if you really want 만약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to succeed in anything 자, succeed in 동그라미 쳐 보세요. 뭐뭐에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무슨 일에나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you must make a good start make a good start 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좋은 출발을 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당신은 좋은 출발을 해야 한다. 정리해 보면 무슨 일에나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좋은 출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 it is 자, 그것은 absolutely necessary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것이 뭐죠? 바로 뒤에 나옵니다. to think over think over think over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think over는 뭐뭇을 숙고하다 이런 뜻이니까 뭐뭇을 숙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at to do first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and what to do later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를 think over 즉, 심사숙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for가 나왔습니다. for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여기 for는 접속사죠. 뜻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뜻이니까 자, 왜냐하면 without planning 계획하는 것 없이는 nothing is likely to happen is likely to 동그라미 쳐 보세요. be likely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앞에 nothing이 붙었으니까 nothing is likely to happen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즉,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s one hopes 자, as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2번에서 배운 as one 뜻이 같습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one은 일반적 사람이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계획하는 것 없이는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즉, 아무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what to do first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what to do later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를 think over 즉, 심사숙고하는 것이 absolutely necessary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일에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출발을 해야 하는데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한 계획 없이는 아무것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힘든 노력 없이 인생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자, 힘든 노력은 hard work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노력 없이는 전치사 without을 써서 without hard wor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생에서 자, 이 말은 in lif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자, 이것을 해보면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는 expect to 부정사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충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어 you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cannot expect to succeed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You cannot expect to succeed in life. 힘든 노력 없이는 without hard work.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You cannot expect to succeed in life without hard work. 자, 다음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think over. 뭐뭐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여기 있은 가주어죠. 또 think, yeah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 되겠어요. 정말 간단하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what to do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음원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구를 이루면서 think over의 목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명사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을 할 차례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죠. 잘 들었죠? 그런 것 같이 해석해봅니다. intelligence, 자, 지성, 혹은 뭐 지혜, 지능, 그리고 기밀이나 정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뜻이 참 많은데 여기서는 지성이란 뜻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intelligence means 지성은 의미한다. a way of living a way of living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 이런 말이죠. in various situations 다양한 상황에서의 정리해보면 지성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particularly 특히 a way of behaving 자, behaving은 행동하다라는 동사 behave의 동명사 형태니까 a way of behaving은 행동하는 방식 이렇게 되겠죠. 자, 특히 행동하는 방식인데 in you 새롭고 perplexing 당황스럽게 하는 즉, 난처한 ones 자, ones가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자, one은 이미 언급된 명사를 받을 때 쓰는데 자, 여기서는 앞에 situations 자,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인 ones가 된 것이죠. in you perplexing ones 새롭고 난처한 상황에서의 행동하는 방식을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자, 지성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살아가는 방식 특히 새롭고 난처한 상황에서의 행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 The true test of intelligence 자, 여기 test는 test 이런 뜻이 아니라 척도, 시금석 이런 뜻입니다. 자, intelligence의 진정한 척도 즉, 지성의 진정한 척도는 is not 뭐 뭐가 아니다. 자, not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How much we know how to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 but but의 동그라미 쳐야겠죠? 앞에 나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죠. not a but be 자, 뜻이 뭐였습니까?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but how we behave 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자, 언제 when we do not know what to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자, 다시 정리해보면 The true test of intelligence 진정한 지성의 척도는 how much we know how to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when we do not know what to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how we behave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파악해보면 아래 feeling 문제는 정말 쉽게 풀립니다. 자, 함께 풀어보죠. A truly blank man knows 진정으로 blank한 사람은 안다. How to cope with 자, 커프윗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커프윗는 뭐뭐에 대처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How to cope with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즉,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Unfamiliar situations Unfamiliar는 나직은 친숙한 이런 의미의 familiar의 반대말이니까 낯선 익숙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낯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진정으로 blank한 사람은 낯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blank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자, 우리 intelligence를 가진 사람이 새롭고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안다고 했으니까 intelligence의 형용사용을 blank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intelligent를 쓰면 되겠어요. intelligent는 지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A truly intelligent man knows how to cope with unfamiliar situations. 자, 바로 문포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How much we know how to do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 음운사 플러스 투부 정사인 how to do는 명사구를 이루어서 다동사 no의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명사정법이 되겠죠. 자, 하나 더 있어요. when we do not know what to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자, 이런 말인데 자, 여기 what to do 역시 음운사 플러스 투부 정사죠. 자, 명사구를 이루어서 다동사 no의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명사정법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죠. 자, 이번엔 우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해석해보면 if you look into 자, look int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look into는 뭐뭐를 살펴보다 뭐뭐를 조사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if you look into space 만약에 당신이 우주를 살펴본다면 by using a telescope 자, by ing는 뭐뭐를 함으로써 자, 이런 말이고 텔레스코프는 망원경 이런 뜻이니까 망원경을 사용해서 우주를 살펴본다면 it is possible 자, 그것은 가능하다 자, 그것이 뭡니까? to see 뭐뭐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런 말이죠. the planet 자, 행성인데 called satin 토성이라고 불리는 행성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cold는 과거분사로 뭐뭐라고 불리는 자, 이런 뜻이죠. 자, and 자, 그리고 the rings 자, 여기 ring은 반지가 아니고 띠나 고리를 의미하죠. the rings 자, 띠들을 볼 수 있다. that 자, death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명사 플러스 death일 때는 death은 앞에 명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석한다 그랬으니까 that 그 띠들은 surround it 그것을 둘러싸고 있다. 자, 이제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이 시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바로 윗줄에 나와 있는 the planet called satin 즉, 토성이라고 불리는 행성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망원경을 사용해서 우주를 살펴보면 토성과 그 토성을 둘러싸고 있는 rings 즉, 띠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자, 그리고 with a very powerful one 자, powerful은 강력한 이런 말이고 one은 이미 언급된 명사를 받으니까 여기서는 텔레스코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망원경으로 자, 이렇게 해석해도 좋지만 powerful을 성능이 좋은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매우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겠습니다. you can see the universe 당신은 우주를 볼 수 있다. as it was 자, 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as는 2번에서 배웠던 as와 뜻이 똑같습니다. 뭐뭇처럼 뭐뭇대로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세 동그라미 자, 이시받는 말은 앞에 the universe죠. 그래서 as it was billions of years ago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billion이 무슨 뜻입니까? 자, 1억이란 뜻이 아니고 10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billions of는 수십억의 뭐뭇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as it was billions of years ago 우주가 수십억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십억년 전에 우주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갑자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글이 제일 끝에 보면 수십억년 전에 우주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참 똑똑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눈에 도착합니까? 그 별에서 출발하거나 어떤 그 별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의 눈에 도착했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는 별의 모습이죠. 자, 빛이 오는데 10년이 걸렸다면 우린 그 별의 10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수십억년 전에 우주의 모습이니까 빛의 속도로 환산했을 때 수십억년이 걸릴 정도로 먼 우주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주는 뭐하다? 광대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영작을 해보죠. 자, 문제를 보면 과학의 진보는 화성탐사를 가능케 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진보는 프로그레스를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과학의 진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전체의 과학의 진보 이런 뜻에서 소유격 our를 써서 our progress in scienc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탐사하다는 explorer를 쓰면 되고 화성은 mars 이렇게 쓰면 되는데 화성탐사는 화성을 탐사하는 것이니까 투부정사를 써서 to explore mar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는 make it possible 투부정사를 쓰면 되는데 뭐뭐를 가능하게 했다. 자, 이 말은 과거에 이미 화성탐사를 해서 지금도 화성탐사가 가능하니까 시제는 현재 완료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has made it possible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되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과학의 진보는 our progress in science 가능하게 했다. has made it possible 화성탐사를 to explore mar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our progress in science has made it possible to explore mars 자, 문법 포인트로 가기 전에 영작한 것을 잠깐 보면 made it possible to explore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made는 불안전 타동사이고 it은 감옥적어 possible이 목적보죠. 그리고 투부정사가 투부정사로서 진목적어가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 자, 그랬습니다. 그냥 make it possible 투부정사 하면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되겠어요. 누누히 강조합니다.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죠.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하다. 자, 그것이 뭡니까? to see 뭐뭐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런 말이죠. 자,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it은 가주어 to see는 진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 되겠어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것으로 12쪽의 해석연습을 모두 다 해봤습니다. 자, 하루가 가기 전에 다시 복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대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습 자, 예습이 뭐죠? 여러분이 누리는 거울을 자습서나 단어전 동영상으로 정리해 오는 것이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